부산대학교의 한 강사가 음주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.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A 강사는 지난 22일 술을 마신 채 자신이 맡은 2학년과 4학년 전공 수업에서 1시간 반가량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 또 4월 말쯤 또 다른 온라인 수업에서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영상을 올려 반발을 샀습니다. A씨는 음주 강의 사실을 인정한 상태며 부산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를 조처할 계획입니다. A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